지금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가족의 과업 네 가지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에서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희망을 간직하기 그리고 당사자와 관련된 과업에서 가족 환자 관계 개선 그리고 수용과 지원인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오늘 강의할 내용이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비유해서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 사막의 오아시스 사진을 올린다고 올려뒀죠 그래서 이 지원의 출발점도 지원의 출발점은 경청과 이해입니다 그리고 지원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리고 기회의 제공 사회 변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드렸던 수용하고 비교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용의 경우에는 물이 되어주는 것 수용은 물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했고요 지원과 마찬가지로 수용도 출발점은 경청과 이해라고 이제 지원도 출발점은 경청이해 그리고 수용도 출발점은 경청과 이해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제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려고 하게 되면 내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 결국 이해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무엇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시작이 되는데 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책에 있거나 전문가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된다 이게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사자의 상황을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그를 잘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당사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판단적으로 잘 들어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당사자가 자기 노출을 많이 하게 되고 당사자의 자기 노출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비판단적인 경청 이것이 이제 첫 출발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제대로 된 이해를 하게 되고 제대로 된 이해를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풀려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용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아무튼 당사자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당사자가 당사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인정한다 하는 이 수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당사자를 잘 도와준다는 지원도 그렇고 출발점은 아무튼 경청과 이계입니다 그런데 수용의 경우에는 제가 핵심을 마음의 여유라고 했죠 수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의 빈자리가 있어야 당사자를 내 마음에 품어줄 수 있다 내가 당사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당사자의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용납해 줄 수가 없다 등등 이런 것이죠 그래서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이 마음의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가족 본인이 마음이 불안하다 화가 난다 힘들다 등등 하면 본인의 이 불안함 이 화나는 마음 이 힘든 마음을 어떻게 절망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먼저 해결할 거냐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에 바짝 매달리시든 기도를 하시든 하시면 되고 또는 가족분들이 먼저 상담을 받고 가족분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등등 해서 가족분들이 아무튼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편으로는 아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 어떤 나름대로의 그래도 그런 뭔가 할 수 있겠다는 통제감 자신감 이렇게 생길 때 우리가 이제 여유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에서는 여유가 생기질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가족분들이 먼저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당사자의 말을 잘 들어서 당사자가 이해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마음이 이제 들거든요 그럴 때에 이 여유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은 아무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죠 자기결정권은 집뜻에 맡겨준다 이 의미거든요 자 이 자기결정권에 대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용에 대해서는 수용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가족의 태도로 제가 강조하는 게 하나가 너그러운 무관심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환자를 대하십시오 자녀를 대하십시오 그리고 감정은행 통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녀의 환자의 그 마음 속에 적음을 많이 하십시오 평소에 적음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원이라고 하는 것 지원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기회를 그에게 많이 제공해 주면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이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가 필수적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지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는 것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마치 사막 속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본인으로서는 힘든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냐 그것이 설사 사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막에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 오아시스에서 내가 하룻밤 오늘 내일처럼 생활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눈 뜨면 이 모퉁이 돌아가면 또 다른 오아시스가 있고 모퉁이 돌아가면 또 다른 오아시스가 있으면 우리가 이곳이 설사 사막이라 하더를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에게 그가 갈 수 있는 눈 뜨면 갈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 자기가 놀러 갈 곳, 공부하러 갈 곳, 취미생활 하러 갈 곳, 또 직업 돈 벌러 갈 곳 아무튼 그에게 적합한 이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주면 또 다른 말로는 그에게 적합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면 그에게 적합한 소속 집단을 많이 만들어 주면 이게 병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비유해서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의 출발점은 그를 당사자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판단적으로 경청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명심해야 될 점은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당사자 뜻에 맡겨야 된다 가족이 가족 뜻대로 하려고 하고 전문가가 전문가 뜻대로 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당사자의 판단을 믿어주지 않고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지 않고 가족이 전문가가 대신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그를 제대로 잘 도와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는 거죠 그를 제대로 잘 도와주는 건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제대로 잘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문가가 전문가의 뜻대로 가족이 가족의 뜻대로 당사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고 다시 낫게 하려고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제가 겉으로 각을 세운다 겉만 겉을 번드름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가족이 목표를 세워서 어떤 직업을 갖게 해야 되겠다 어디를 나가게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끊임없이 가족이 궁리해서 가족이 목표를 잡고 당사자를 그렇게 하려고 당사자를 한편으로는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위협하고 나무라고 등등 이렇게 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억지로 가족이 당사자를 끌고 가는 이 형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하게 되고 사회에 복귀를 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을 제가 겉으로 각을 세운다 비유해서 이렇게 겉으로 각을 세운다 하는데 이렇게 겉으로 백날 각 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겉으로 이렇게 자기가 진정한 자기 뜻에 의해서 직장을 다니든 뭐를 하든 간에 진정한 자기 뜻에 의해서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면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만약에 자기 뜻대로 포기를 못하게 가족이 계속 막고 나서면 결국은 다시 재발해버리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이야기로는 겉을 번듯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속살을 채워가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부터 큰 것까지 모든 하나하나를 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해 주십시오 그걸 자신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바탕 위에서 그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런 기회가 많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인데요 자 핵심이 자기 결정권이다 했으니까 자기 결정권이 뭔가 조금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기 결정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서 이 새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새가 이제 날개짓을 해서 하늘로 해서 날아가는 거를 비유로 가져왔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당사자의 과업과 조력자의 과업 조력자라고 하는 건 가족도 조력자고 전문가도 조력자고 등등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 당사자 과업과 조력자 과업의 차이가 뭐냐 결국은 이제 이렇죠 이 새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이 새의 양날개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양날개에 힘이 있어서 날개짓을 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인데 이 양날개의 힘에 해당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능력이고 하나가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자기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 또 하나는 대인관계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그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관련된 사람들과 잘 협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능력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서 나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영위하는 능력 필요한 어떤 도움을 끌어내는 능력 이런 대인관계 능력 하나는 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고 하나는 대인관계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을 잘 갖추면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떤 기술이 있다 그걸 가지고 그것이 곧 발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고 또는 기술이 있고 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 발휘를 못한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대인관계 사람들과 원만히 잘 지내고자 하더라도 주변에 원만히 잘 지낼 사람이 있어야 기회가 있어야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능력 애인과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애인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당사자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건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하지만 가족들이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 전문가가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그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가족들이 노력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전문가들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능력을 키워주고 그에게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이것이 조력자의 과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력자들이 가족이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목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살 거냐 누구와 친구가 될 거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사는 이유 나의 삶의 목표 하루하루 오늘 눈 떠서 오늘 하루 내가 뭘 하고 살 거냐 하는 이것이죠 이 삶의 이유와 목표 이것은 당사자가 스스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족이 대신 정해줄 수 없고 전문가가 대신 정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비유를 해서 이렇게 새에다 그린 것이 새의 양날개에 힘을 붙여주는 것은 이건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고 전문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새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정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날아갈지 서쪽으로 날아갈지 또는 등등 또는 하늘 높이 날아갈지 또는 땅에 나지 막하게 날아갈지 이런 건 다 자기가 스스로 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글을 읽어보자면 자신이 원하는 삶의 지향점 즉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지향점을 향해 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조력자의 과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정하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삶에서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모든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선택권을 본인 자신에게 줘야 된다 그게 이제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이라고 해야 될 것이죠 그랬을 때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를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 지원이라는 것의 밑바탕이 뭐냐 하나는 지원에 당사자가 결국은 뭐를 지원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자는 건 당사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는 것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 자신의 과업을 자기가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걸 제가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라고 제가 하잖아요 이게 이제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죠 우리가 당사자들이 크게 보자면 병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신의 병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병 관리를 잘 해나가려면 당사자들이 꾸준히 꾸준한 약물 복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한마디로는 증상 관리인데 이 증상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해지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때 적절히 잘 대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자신의 증상을 일으키지 않게끔 잘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또 한 번씩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이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끔 스스로로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꾸준한 약물 복용과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병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삶과 관련해서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춰야 되고 확고한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이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결국 당사자가 이렇게 자신의 병 관리를 잘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것이 당사자 스스로 해야 될 일인데 당사자 스스로가 그것을 처음에는 그걸 잘 못 해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전문가가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 당사자가 자기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되어 있어야 그 바탕 위에서 자기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잘 안정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자기 일을 잘 해나가게끔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게 가족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족의 지원인데 가족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족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서적 지원, 환경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가족들의 노력을 사실은 전문가들이 잘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또 사회 일반 대중에서도 그들을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또는 사회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가족이 자신의 기능, 가족이 어떤 환자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족이 잘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환자들이 당사자들이 자기가 안정된 심리적 상태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해나가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따지고 보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히 정책적 지원, 사회적 지원, 전문가 지원 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이거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가족들이 지원할 때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게 있느냐 과업 수행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순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책적 지원, 사회적 지원, 전문가 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하나 환기를 하고 지나갈 거는 자 우리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미국 정신건강의학교에서 권고한 세 가지 치료 목표 이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잠깐 환기를 하고 지나갔죠 가장 협의의 목표가 치료예요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제가 한다 그 다음 목표가 삶의 질과 적응 기능을 최대화한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가 세 번째 질병의 쇄약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다시 회복 또는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한다 다시 일어서게 한다 예로써 직업 주거지 그리고 관계에서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환자를 조력함으로써 환자의 회복과 재기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 리커버리인데 우리가 회복, 재기, 극복 등등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상에 대한 첫 번째 가장 협의의 목표는 증상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사회 복귀, 사회 생활, 사회 적응, 사회 복귀 같은 남들과 어울려 사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산다 주관적인 만족을 중요시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환기를 하고요 이 세 가지를 이 셋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골고루 충족이 돼야지 되죠 그게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증상도 적절한 정도로 삶에 크게 나쁜 영향을 안 미치게끔 증상도 적절한 정도로 제거가 되고 경감이 돼야 되고 완전히 뿌리채 없어지면 좋겠지만 뿌리채 뽑아낼 수 있고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가능하면 적은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증상이 경감이 돼야 되겠죠 경감이 돼야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하나를 위해서 지나치게 올인해 버리게 되면 다른 영역에 문제가 생기다는 거예요 증상만 없애라고 너무 애쓰다 보면 사회생활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 약을 너무 세게 쓴다 증상은 줄이겠지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정도로 약을 씀으로써 약의 용량을 적절하게 씀으로써 증상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약을 쓰는 게 사회생활에 방해가 안 되게끔 해주고 하는 이런 균형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증상을 없애려는 노력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사회생활을 잘하게끔 하려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면서도 사회생활을 단지 남들하고 비교해서 남들처럼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산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대인관계가 너무너무 불편해 하면 대인관계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하는 전략과 같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아무튼 삶의 목표를 잘 잡아서 자기 스스로가 그래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나는 이런 삶에 만족해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주관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세라피, 리헤빌리테이션, 그리고 리커버리 그리고 우리말로 하자면 치료, 재활 또는 사회복귀, 재활 및 사회복귀 이렇게 해도 되고 재활 또는 사회복귀, 그 다음에 리커버리 그러니까 회복 또는 재기 또는 극복 등등 이런 용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필수 치료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준다 뭐를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정부가 들어서 그리고 사회가 들어서 전문가들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제공해 주는 거에 있을 때 그 바탕 위에서 그걸 잘 활용해서 가족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자기 과업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불행히도 이 중에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지금 치료 시스템은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약, 약물 치료, 하나는 입원 치료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밖에 없다 거의 이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공이 돼야 되는 게 제공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힘들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가족이 힘들어지죠 가족이 환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다음에 환자 본인이 힘들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씩 이야기하면 약물 치료 약물 치료는 필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약물 치료를 이야기하니까 잠깐 더 부채 이야기하자면 치료가 시작될 때의 기본적인 시작점이 되어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시작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만 치료 시작점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약, 약물 치료 약하고 그다음에 가족하고 환자 관계 가족, 환자 관계가 시작점이 돼요 약이 시작점이 되고 가족, 환자 관계가 시작점이 되고 심리상담이 시작점이 돼요 이 세 가지 시작점이 점을 다 활용해서 시작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뭐냐면 환자가 다행히 약도 먹으려고 하고 심리상담도 받자니까 심리상담도 받으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가족하고도 서로 원만하게 잘 지내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시작하면 제일 좋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들 중에서는 약은 절대로 안 먹으려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약은 절대로 안 먹으려면 할 수 없이 약은 포기 나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상담도 절대로 안 받겠다 할 수 없이 심리상담도 포기 그럼 남는 환자가 뭐냐면 가족, 환자 관계만 남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우에는 약도 절대로 안 먹으려고 또 상담도 절대로 안 받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이 환자를 한테 무조건 잘해주고 환자로 하여금 환자가 가족은 완전히 내 편이다 믿고 엄마는 내 편이다, 아빠는 내 편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아빠가 제일 좋아 이렇게 해서 환자가 부모한테 와서 착 붙게 가족한테 와서 착 붙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면 나중에 되면 자기는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가족이 들어서 엄마가 들어서 아빠가 들어서 약을 먹자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래 내가 먹어주지 하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리상담도 심리상담 받자 그래야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 것 하면 그래 내가 심리상담 받아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지만 세 가지 중에 안 되면 결국 남는 거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 정말로 약물 치료를 약을 먹어야 된다 조현병, 조울증, 조현정 동장에서는 그래야 치료가 시작된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약을 먹이기 위해서 또 너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애를 강제로 약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이 약 먹는 거 가지고 시름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가져가고 그러면서 가족하고 환자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약을 먹도록 하고 치료가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 입원을 시키고 함으로써 또 강제 입원을 시킴으로써 가족하고 환자 관계가 깨지고 이래 가지고 어려워지는 입원 시킨다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입원 시켰다면 퇴원하고 나면 약을 퇴원하고 나서 절대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괜히 관계 입원 시켜서 부모 환자 관계만 깨져버리는 상태 관계가 훼손되고 약도 안 먹죠 관계 훼손됐죠 상담도 절대 안 버들라죠 그럼 시작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할 아무 방법이 없을 때 무조건 처음은 가족 환자 관계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환자 관계가 너무 극단적으로 훼손되어 있다 도저히 이거 회복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때는 할 수 없이 약 가지고 시작하는 수도 있죠 이때는 진짜 강학적인 치료 강제적인 치료가 되겠죠 1년씩 2년씩 몇 년씩 병원에 넣어놔놓고 계속 강제로 약을 먹임으로써 시작점을 잡아보려고 하는 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시작점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니까 너무 약만 가지고 약 안 먹으려 한다고 너무 약 먹게 하려고만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관계라고 관계를 해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약을 절대로 안 먹으려 하는 애는 어쩔 수 없이 약은 당분간 고류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수적인데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약만 먹으면 되는지 알고 약만 먹고 다른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당사자나 가족들이 있어서 그것도 갑갑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당사자나 가족들 중에는 또 약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절대로 약을 안 먹고 약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것도 좀 갑갑한 노릇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치료의 필수 요소예요 약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작 전 세 가지에서 약물 치료 가족 환자 관계 그리고 심리상담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했는데 약을 절대로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가족 환자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심리상담 받으려면 심리상담 받는 방법으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하지만 이게 병이 가벼운 병인 경우에는 때로는 약을 안 먹고도 심리상담과 가족 환자 관계만 가지고 이거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지만 병이 심한 병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어느 시점에서 약물 치료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약이 그 다음에 이 약물 치료를 이야기하니까 하나 더 붙여 당겨진 건 잠 잠 푹 자는 게 필수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뇌를 안정시켜 주려고 할 때 약만이 뇌를 안정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약만큼이나 중요한 게 잠 잠을 푹 재워야 된다 잠을 푹 자야 된다 항상 우리 당사자들도 자기가 잠을 푹 자나 자고 일어나면 푹 잤다는 느낌이 드나 자기의 수면의 질에 대해서 만족하나 이거 당사자들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 가족분들도 항상 당사자가 잠을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는지 잠은 푹 자는지 깊게 자는지 얕게 자는지 자다가 자주 깨는지 아니면 안 깨고 쭉 자는지 등등 이 잠 수면의 양과 수면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한다고 할 때는 무조건 하고 어떻게 수면을 잘 취하게 할 거냐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수면제를 먹게 하던 약을 정신, 항정신병 약물을 더 증량을 하던 등등 그런 방법으로라도 수면을 더 잘 취하게 해야 돼요 물론 수면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편안하면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잠도 잘 자고 약만이 아니라 약의 힘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수면 잠을 푹 잘 잘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어찌됐건 잠을 푹 잘 잔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점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가족 지원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잘 도와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야 가족분들도 당사자를 잘 도와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잘 도와주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도 그렇고 또 사회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당사자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자면 제 입장에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좀 답답한 상황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어떤 경우냐면 전문가들이 환자만 데리고 치료를 하려고 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고 가족하고 일체 협조를 안 하는 이런 경우들을 방망보거든요 그 이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족분들이 전문가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아 이거 본인에 대한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해줄 수 없습니다 비밀 유지에 그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오지 않는 한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또 상담 내용 같은 게 궁금해서 물어봐도 아 상담 내용은 이건 비밀 유지 때문에 우리가 일체 말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던 심리 상담을 하던 간에 모든 종류의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비밀 유지예요 비밀 유지가 되어야만 우리가 사람들이 안심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심하고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다 털어놓고 의논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가 했는 말을 말이 만약에 그냥 가족들한테 다 알려진다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진다든지 온 세상에 알려진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했는 말이 외부에 마구 공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편해서 겁이 나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문가한테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고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말을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렇게 비밀 유지가 안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이 일을 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윤리 중에 하나가 여기는 첫 번째 윤리가 비밀 유지예요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게 비밀 유지의 원칙이 있지만 이게 이렇거든요 자기 혼자서 잘해나갈 수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줘도 자기 스스로 잘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 비밀 유지 원칙을 지켜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우 가벼운 종류의 문제를 지닌 사람들 그런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같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심리상담 말로만 의논해 주는 거예요 말로만 의논해 주는 것이 심리상담인데 또는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는 경우에도 의사들은 처방전을 써서 줄 뿐이죠 그럼 나머지는 본인이 약국에 가서 약 타서 먹고 하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의사는 판단해서 처방전을 써주는 거죠 심리상담에서는 말로만 도와주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말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예를 들어 같이 약국에 가서 약 타는 것도 같이 해준다 또 직접 같이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떼는 것도 같이 해준다 직접 같이 다니면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물건 고르고 사는 것도 같이 해준다 직접 가서 구직 원서 내는 것도 같이 해준다 나아가서는 좌코치처럼 직접 같이 현장에 가서 지 일할 때 나도 옆에서 같이 앉아서 같은 일을 같이 하면서 도와준다 이런 걸 우리가 좌코치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또는 지가 필요로 하면 가정에 방문해서 뭔가를 해준다 같이 해준다 이런 모델 이렇게 같이 해주는 같이 해주면서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걸 사례관리라고 해요 사례관리라는데 사례관리도 매우 중요한 어떤 면에 킬수 서비스예요 사례관리인데 그런데 이 사례관리가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분명히 존재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필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는 배치되어 있지 않죠 실제로는 사례관리의 역할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누가 다 하느냐 가족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밖에 없다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전문적인 영역의 일을 가족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례관리의 일을 영어로는 케이스 매니지먼트인데 이것을 몸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지가 스스로 혼자서 못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같이 움직여주는 것 이렇게 움직여 도와주는 것을 지금은 가족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례관리사라는 직종이 우리나라에서도 의무 배치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가족들이 무료로 또는 아주 소액의 비용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사례관리사를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가족들이 직접 하느라고 힘든 일 중에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사례관리 이야기를 꺼낸 것은 뭐냐면 상담이라든지 또는 의사들이 약물 처방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례관리처럼 직접적으로 해준다 직접적으로 같이 해준다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말로만 해주는 것인데 그리고 땡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의논해주고 땡쳐도 나머지를 지가 다 잘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약의사가 약 처방점만 딱 써주면 지가 알아서 약국에서 약 타서 그 약을 꼬박꼬박 잘 복용할 수 있는 경우 이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가 없겠죠 또 심리상담사가 같이 상담을 해서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한다 2주에 한 번 상담한다 한 달에 한 번 상담한다 아무튼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 의논했는 대로 같이 의논했는 대로 그다음 나머지 일주일 생활을 지가 잘한다 또는 한 달 생활을 지가 잘한다 그리고 다음에 또 와서 또 의논하고 또 의논했는 대로 잘한다 이러면 비밀 유지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지하고 의논했는 것은 가족들한테 일체 말 안 해줘도 되죠 지 혼자 다 잘하면 가족의 도움 없이 지 혼자 다 잘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벼운 매우 가벼운 종류의 정신질환이라든지 우울증 매우 가벼운 우울증 매우 가벼운 불안장애 등등 이렇게 매우 가벼운 문제를 지닌 사람은 이렇게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가족과 공조체제를 안 갖춰도 되는데 심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조현정동장애 이런 건 전문가가 심한 정신질환이란 말이에요 심한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은 문제가 혼자서 못해낸다는 게 문제예요 활성기 때는 절대로 혼자 못해내죠 활성기 때 거의 혼자 못해내죠 그 다음에 약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가 혼자서 제대로 못해내거든요 활성기 때는 그 다음 회복기 때도 상당 기간 동안 혼자서 못해내거든요 나중에 정말로 잘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혼자서 촉촉촉촉 이런 것 저런 걸 해내지만 그 기간 사이에는 가족들의 또는 가족 이외의 다른 우리가 사례관리사라는 전문 직종이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제대로 배치가 안 돼서 그렇지만 사례관리사라는 이런 직종의 사람들 그래서 이런 또는 잡코치 이런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가 이 영역에서는 심한 정신질환의 영역에서는 전문가와 가족의 공조체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도 가족에게 내가 아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되고 또 가족으로부터 환자로부터 듣지 못하는 이야기 환자하고만 상담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생존시 힘든 이야기는 안 하고 지가 늘 전문가한테 좋은 모습도 보이고 싶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리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엉뚱한 정보만 제공하고 진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 안 하는 경우가 허당하거든요 그러면 가족으로부터 나머지 정보를 제공을 받아야 전문가도 환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와 가족이 서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하는 데에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종 동장애 이런 심한 정신질환의 심리상담에 있어서는 가족 상담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당사자 상담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가족 상담이 병행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매주 한 번 상담을 한다 가족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상담해야 된다 또는 당사자를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상담한다 가족은 적어도 한 두 달, 세 달에 한 번은 상담해야 된다 가족하고 또 그다음에 정식 상담은 아니라도 필요하면 당사자 상담하고 나서 짧게라도 가족하고 서로 의논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 상담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가족과의 공조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비밀 유지의 원칙을 너무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 보면 가족과의 공조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당사자와 상담을 할 때에 예를 들어 상담을 마치면서라든지 우리가 지금 오늘 의논했는 내용 중에서 부모님한테 절대로 네가 이야기를 안 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느냐 있다면 어떤 거냐 또는 경우에 따라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중에서는 이러이러 이런 내용은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 부모님하고 의논을 해봐도 되겠나 이런 식으로 당사자와 협의를 하는 거죠 전문가가 그래서 정말로 꼭 당사자가 절대로 이거는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당부한 것 이외에는 사실은 다 부모님하고 공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전문가가 상담했는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비밀 유지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유지해야 될 내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벼운 정신질환, 가벼운 문제를 다룰 때와 심한 정신질환, 심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기본 원칙 중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원칙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문제를 다룰 때는 우선순위가 되는 첫 번째 원칙이 만약에 비밀 유지라고 한다면 심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비밀 유지가 첫 번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비밀을 유지해줘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게 가족과의 공조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도와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비밀 유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 유지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그 원칙을 안 시켜도 되는데 그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시급한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자살하려고 할 때 자살에 대한 이야기는 비밀 유지에 해당 안 돼요 자살 위험성이 있다 그때는 전문가가 가족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조현병 상담, 조울증 상담, 조현동 장애 상담이 아닌 그냥 일반 청소년 상담이든지 일반적인 상담에서 그렇다니까 일반적인 상담에서도 비밀 유지의 원칙이 있지만 전문가가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족이나 또는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도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첫 번째가 자살하려고 하는 경우 자살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가 가족하고 의논해야 돼 가족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더더욱 심각하고 시급할 때는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자살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타해의 가능성이 있을 때 지금 가만히 좀 칼 들고 어디 쫓아가서 칼부림 나겠다 이때는 필요하다면 가족한테 알려야 되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타해의 가능성 내지는 범죄의 가능성 지금 범죄 행위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 곧 결행할 것 같다 이때는 가족한테 알리고 경찰한테 알려야지 돼요 그래서 가벼운 그냥 조현병, 조울증, 조현정동 장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상담에서도 이렇게 자살할 가능성 타해의 가능성 그리고 범죄와 관련될 때 이런 거는 비밀 유지의 원칙보다는 더 이 정보를 공유하고 알려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조현정동 장애에서는 자 어떻게 하면 약을 먹게 할 거냐 지금 약을 안 먹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 전문가하고 가족이 서로 긴밀하게 위논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금 꼼짝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움직이게 만들 거냐 지금 뭐 등등등등 같이 의논해야 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조체제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비밀 유지의 원칙을 이렇게 가벼운 문제에 적용하는 비밀 유지의 원칙을 이 심한 문제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 사례관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은 가족도 하나의 같은 전문가와 마찬가지라는 게 지금 같은 조력자끼리 서로 지금 전문가가 환자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 아니거나 안 되는 일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가족분들이 때때로 또 답답해 하시는 게 병원에 갔는데 환자가 안 왔으니까 의논해 줄 수 없다 라고 퇴짜 맞고 오는 경우가 있다 의사한테 면담하러 갔다 그때 제 하는 이야기가 당연하죠 의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진료 신청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면담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안 갈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보호자만 병원에 지금 급해서 쫓아갔다 환자 문제로 인원 그때는 보호자가 보호자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 신청을 해야 돼요 의사 면담 신청 진료 신청 보호자가 자기 이름으로 면담 신청을 하면 의사는 무조건 면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면담 시간이 잡혀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 이름으로 면담 신청을 해서 진료 신청을 해서 의사한테 들어가서 사실 내가 누구누구 보호자인데 내가 내 문제를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보호자인데 애 문제를 지금 위논하러 왔다 또는 애가 지금 약을 안 먹으려 하는데 또는 약이 너무 세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내가 위논하러 왔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다수 의사들이 진료 신청을 하고 들어와서 나한테 묻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에 5분, 10분 상담해 주는 사람 같으면 5분, 10분 시간은 내준다는 거죠 의논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 이건 난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한테 비밀 유지를 해야 되니까 가족하고 일체 말 못합니다 이런다면 그 의사는 정말 너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죠 정말 답답한 사람이죠 그래서 대다수 경우에는 10에 적어도 7, 8, 9명의 전문가는 가족이 자기 가족의 이름으로 진료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환자의 일에 대해서 위논을 하면 위논을 해 줄 거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심리상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리상담의 경우에도 가족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족분들이 있어요 환자를 상담을 맡겨놓고 환자를 상담을 하면 의료껏 상담자가 내가 상담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하면 다 시간을 내서 위논을 안 해 주겠나? 아니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심리상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시간이 돈이에요 한 시간에 내가 한 시간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물론 보호자 분하고 꼭 의논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내가 환자 상담을 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짧게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짧게 통화를 한다는 건 가능하겠지만 30분씩 한 시간씩 의논하는 것은 불능이라는 거예요 10분 20분씩 의논하는 것은 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리상담을 보호자 이름으로 심리상담 그러니까 환자 이름으로 심리상담을 매주 한 번 한다 하면 보호자 이름으로는 한 달에 한 번 한다라든지 그래서 정식으로 상담료를 내고 의논을 해야 상담자도 깊이 있게 충분한 시간을 내서 잘 의논해 줄 수가 있지 가외 서비스처럼 계속 갖다가 의논을 해 달라고 하게 되면 깊이 있는 의논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나는 가외 시간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보호자가 가서 본인 이름으로 진료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환자 자녀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심리상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자기 이름으로 상담 신청을 해가지고 상담료를 내고 심리상담자하고 자녀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상담하면 보호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 주는 게 이게 서비스로 그냥 반드시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담기관에 따라서는 이렇게 서비스로 이걸 제공해 주는 상담기관도 있지만 반드시 제공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해서 애 상담 1시간 하면 부모 상담 30분을 서비스로 해주는 상담기관도 있지만 대다수 상담기관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의논이 필요하면 부모가 별도의 상담료를 내고 부모 이름으로 상담 신청을 해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무튼 가족 지원, 가족 분들이 우리 당사자를 잘 도와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가족 지원이 그러니까 약물 치료만큼이나 약물 치료만큼이나 또는 가족 지원이 약물 치료 이상이죠 만큼이 아니에요 약물 치료하고 가족 지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면 약물 치료 빼고 가족 지원 택해야 돼요 가족 지원이 더더욱 필수적이에요 가족 지원이 약물 치료 이상으로 필수적인 치료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잘 기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매우 필요한데 잘 기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의 한 가지가 전문가와의 공조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 유지의 원칙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와의 공조체제가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족하고 공조체제를 잘 이루려고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가족들이 당사자를 잘 지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각종 다른 여러 가지 뒷받침을 가족들한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이야기하고 한 5분에서 10분 쉬고 또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